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연령대와 건강에 상관없이 남성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환, 발기부전. 사실 증상이 정말 약하면 단순한 약물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수술 종류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수술, 들어가지 않는 수술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정맥결찰술이라고 해서 정맥을 묶어준다거나 동맥치환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시도되지 않아요. 이유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35세 미만으로 잘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도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수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능한 것은 굴곡형하고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굴곡형하고 팽창형은 굴곡형은 처음 개발된 게 굴곡형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굴곡형도 아니었고 전쟁 후에 외상 환자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었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음경이 발기가 안 되는 환자를 데려다가 갈비뼈 연골 있잖아요. 이걸 뜯어다가 거기를 넣었었어요. 그래서 기능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연골이다 보니까 자꾸 사용할수록 흡수가 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크릴 로드, 아크릴 아시죠? 플라스틱, 그거를 막대기 형태로 깎아가지고 썼었는데 이게 항상 형태가 이상해지잖아요. 두 번째는 부러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개발된 게 굴곡형이었어요. 굴곡형은 철사를 베베 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실리콘을 입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이제 해면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사용하게 됐던 건데요. 그거 있다가 한 1, 2년 뒤에 팽창형 임플란트가 개발돼요. 팽창형 임플란트가. 원래는 팽창형 임플란트로 개발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성의 요실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성의 방광에다가 방광 밑에 방광 경부에 펌프를 하면 쪼여지고 늘어나는 인공요도 과략근을 개발한 거죠. 남성에서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걸 개발했다가 비슷한 원리로 이게 들어가서 그러면 팽창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개발된 게 팽창형 임플란트입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브랜틀리스 가시 개발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브랜틀리스 가시 비뇨의 거에 살아서 타이틀을 가져간 거긴 하고 그 아이디어는 트랄팀이라는 공학자가 개발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팽창 임플란트를 개발하셨죠. 차이가 뭐냐 하면 굴곡형은 항상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리적이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음경이라는 장기는 항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원래 사이즈들을 맞춰서 넣어놓으면 끝에 가속 힘을 받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뚫고 나가요. 그래서 원래 해면체 길이보다 내 음경 길이보다 항상 한 1.5에서 2cm 안전하게는 0.5에서 1.5cm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평균 한 1cm 정도는 짧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뚫고 나갑니다. 해면체가 우리 몸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몸 속에 들어있는 것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면체 안쪽 끝에는 골반뼈가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끝에 귀두가 스폰지 형태로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쪽 끝으로 뚫고 나가게 돼요. 이쪽 끝보다는. 힘을 받아야 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굽혔다 폈다 하는 거지만 크기가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강직도가 제대로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좀 더 평소에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강직도가 있고 굵게도 굵어질 수 있는 팽창 임플란트가 개발되게 된 거죠. 그러나 팽창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작? 음랑 안에 펌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를 물을 넣고 물을 빼는 걸 조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이 불편한 분들 예를 들어 경추 손상이거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어서 손을 못 쓰는 분들은 펌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로 조작이 용이한 굴곡형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프 조작을 어떻게 하나요? 펌프는 이제 밑에 펌프를 누르는 거죠. 펌프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수압으로 이게 작동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물이 차는 거고요. 다 사용하고 끝나고 나면 물 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펌프, 버튼 이렇게 두 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손으로 잡고 눌러야지 펌프가 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확한 조작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될 수 있잖아요. 혹은 관계 중에 갑자기 물이 들어간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조작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 되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력이 너무 약하다거나 이러면 이제 수술이 그런 분들은 굴곡형 하시는 게 낫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팽창형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전공을 하게 된 분야는 우리나라에는 흔하진 않지만 프로세틱 유로로지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어요. 고염물 비뇨기과학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몸 안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제 질환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하는, 제가 하는 발기부전 혹은 뭐 가끔 인공구안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공요도괄약근 이런 수술들이 있는데 저는 팽창형 임플란트를 주로 합니다. 그 이유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손을 잘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발기부전은 죽고 사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살고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를 위한 수술이라면 정확하게 굴곡형과 팽창형을 보여드리고 그 비교를 한 다음에 환자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선택하시게 했을 때 지금껏 제가 한 한고 가서 수술한 지가 한 만으로 5년 다 돼가는데 굴곡형 선택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샘플을 보시고 나면 뭐가 좋은지는 그냥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진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샘플을 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뭐가 좋은지는 아시게 돼요. 난 그래도 굴곡형이 좋다. 그러면 이제 굴곡형 하시는 거지만 아직 그런 분은 못 봤어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시지만 주과는 그런 보형물 임플란트 비뇨기인 건가요? 그렇죠. 임플란트 비뇨기과학, 보형물 비뇨기과학 번역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제 질문에 적합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이게 종류나 제조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라도 이 두 개의 회사가 마켓쉐어의 거의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이에요. 98%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AMS와 콜로플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품 라인군이 두 개, 세 개, 여섯 개 막 나뉘어져요. 그래서 회사가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더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두 개 회사 다 임플란트 가격이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재료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 라인이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좋은 임플란트는 더 좋은 임플란트인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처음 만들 때도 예를 들어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나쁜 걸 왜 만들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지 않았고 각기 맞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임플란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환자에게 더 좋은 임플란트는 없지만 더 맞는 임플란트는 있어요. 그 환자한테 맞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딱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 상태를 보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 환자한테 맞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트의 영역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계측화하고 수치화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왜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티스틱해지느냐. 저는 수술 많이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이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리하는 걸 즐겨하거든요. 저는 떡볶이를 굉장히 잘해 먹는데 저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수술만 잘하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요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결국 수술을 하다가 하다가 자기가 저희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정점에서 뭔가 차이가 조금씩 생기게 만드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기술이라 그러면 모든 의사들이 전부 다 비슷한 기술을 수술할 텐데 수술 결과는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 아 이게 예술의 영역이 항상 끼어 있구나. 제가 이발하는 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지금 제 이발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이발은 기술이에요. 예술이에요. 그랬더니 멋진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것 자체는 기술이지만 머리가 만들어진 마지막 모습은 작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제 이발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술의 미묘한 접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전문의의 숙룡도,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체 케이스의 한 3%, 3%에서 5% 정도는 딱 그 회사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실 95%에서 97%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거는 딱 그거 써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썼을 때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문제는 안 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더 좋은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항상 결정하는 게 제품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특성을 이해해서 의사가 제대로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기구상입니다. 회사예요. 이들은 기구를 만들어서 더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사나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합니다. 내가 더 좋아.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 회사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 받아들였었어요. 아, 좋은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해보고 나니까, 경험이 생기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회사들마다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회사들이 광고했거나 혹은 과장해서 얘기했거나 그런 거를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내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뭔가? 그런 거를 정말 정확하고 투철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저희 일이거든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의사의 숙련도 경험 당연히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종류와 제조사도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고 나쁨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게 좋고 나쁨이 뭘까요? 고장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장률은 양쪽 회사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쪽 회사는 이제 뭐 자기네 실린더가 더 튼튼하다. 한쪽 회사는 뭐 자기네 실린더에는 항생제가 코팅이 돼 있다. 그럼 우리 쪽 실린더에는 진수성 코팅을 해놔서 항생제를 입힐 수 있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고장하고 감염입니다. 근데 고장률은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감염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항생제가, 임플란트가 전부 다 항생제 코팅이 없었어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의 회사에서 먼저 임플란트 코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썼더니 감염률이 적다. 반대쪽 회사에서는 그게 항생제 코팅이 특화가 나 있으니까 항생제 코팅을 못하고 친수성 코팅. 뭐냐면 코팅을 입혀놓은 거에 처음에 닿는 물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거기에 물을 뿌리게 되면 자기 분자량이 천배를 흡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섞은 물을 거기다 뿌리니까 항생제 코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항생제 코팅이 되는 게 좋은 거라면 항상 항생제 코팅이 된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임플란트 역사상 45년 넘는 역사상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거는 뉴욕에 있는 닥터이드예요. 닥터이드는 감염률이 0.4%가 나왔거든요. 0.4%라는 경의적인 결과예요. 사실은. 제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닥터이드가 수술하는 병원이 물론 닥터이드가 수술하는 병원이 정말 재밌는 거는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술 전 후 수술 중에 항생제를 못 쓰게 해요. 아예. 병원 내 수술방에서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항생제 코팅을 입히고 수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0.4%인 거예요. 그럼 저 밖에는 항생제 코팅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1%, 2%가 나왔다고. 그러고 나서 닥터이드를 나중에 제가 만났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저는 이게 항생제 코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수성 코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듣기 좋은 얘기일 뿐이고 실제 친수성 코팅이든 항생제 코팅이든 해나 봐야 항생제 두 번 먹는 건 용량 정도밖에 안 돼요. 먹는 약 두 번이라고. 정맥주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술기 혹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닥터이드가 이제 연세가 60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갓 마흔 정도 된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귀여워 보였겠어요. 그런데 맞는 얘기라고. 수술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얘기하는 게 항상 맞지 않아요. 당연하죠. 거기는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생기고 나서는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수술을 그러니까 항생제 코팅을 믿고 허술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수술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생제 코팅 입었다고 수술 대충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감염 오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구보다는 어쨌거나 환자 몸에 맞는 기구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러면 그 기구를 선택하는 건 의사인 겁니까? 기구를 선택하는 건 의사입니다. 임플란트가 알아서 환자 몸으로 쑥 들어가진 않잖아요. 혹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환자분들이 가끔 선택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알아보시고 막 검색해 본 다음에 이게 더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입씨름을 좀 해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러나 환자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보니까 우리가 환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역으로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지식의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료를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말씀드리는 게 병원 가셔서 의사 만나서 진료를 보시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봐라. 가끔들 가다 보면 왜 병원들에서 저 상담실장이랑 얘기하시면 돼요. 대체 왜 병원에 가서 상담실장이랑 얘기해야 돼요. 상담실장한테 안내해요. 저희는 의사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병원에 갔으면 진료를 보셔야 되고 가끔 저희 병원에 오실 때도 환자분들이 나는 상담만 받으려고 왔으니까 진료는 아니에요. 그럼 가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은 진료를 보는 것이어야 되고 환자 몸에 뭔가 가해지는 거는 그 경험을 진짜로 알고 있는 의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 잘 꼬드겨서 수술하게 하는 상담실장이 아니고 그거는 장사 행동이지 진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실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의학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사들이 하는 얘기에 기가 더 얇겠죠. 회사가 얘기하면 그런지 알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기계가 더 비싸대 이 기계가 더 좋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이니까 정확하게 의사를 만나서 얘기해 보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홍보실장, 상담실장한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어떤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장님 기구 회사들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제가 다 내려버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그런 게 자랑하고 싶었으니까 제가 봐도 이만큼 했던 사람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회사들이 그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회사가 뭐라고 의사한테 인증서를 줘요? 그 사람들이 의학 교육 기관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의과대학 나왔어? 제대로 수술할 줄 아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겠다. 다 내려버렸어요. 다 내리라고.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계제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왜? 이런 말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어긋나는 일 같아요. 이건 환자를 현혹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저희는 선택을 받는 존재잖아요. 저희가 환자를 오세요 선택하게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를 잘 준비해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저를 선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거는 의사와 환자도 궁합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환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드려야 돼요. 환호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안 올리시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오셔서 저희는 다 보여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진료를 보는 거니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있다. 그러나 그리고 이거 넣는다 그러고 저거 넣는다 그러고 저거 넣는다 그러고 이거 넣고 한두 번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저 사람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의사를 만나보라 그러시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 50, 60대 이상이세요. 이제 인상을 그거 아니더라도 알아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는 건지 얘기해 보면 저 사람이 뭘 하는가 아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직업 연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의사를 만나보고 직접 그 사람 얘기가 신뢰가 가면 그때는 맡겨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계가 무거운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음경 임플란트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인의 체형이라는 제가 볼 때는 환상이죠. 한국인의 체형 한국인의 체형이 뭔데 한 번도 과학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우 제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매의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적절한 걸 찾아내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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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